자 오늘 이 시간 이현규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네 저기 성북구 종암동 레미안 세레니티 25평 갖고 있거든요. 지금 전세를 주고 있고요. 앞으로 전세를 주고 있고요.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될 건지 아니면 팔고 다른 쪽을 더 좋은 쪽으로 나가야 될 건지 이게 궁금해서 한번 전화 여쭤봤어요. 네 전화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레미안 세레니티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데 전세 놓고 보유 중이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지 아니면 갈아타야 되는지 궁금증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미안 세레니티 보유는 올해 하셨나요? 네 바로 분양할 때 사놨고 그 전에 사놨고 계속 지금 보유 중이거든요. 그럼 계속 거주하신 적은 없고 임대만 놓고 계신 건가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그럼 10년이 넘으셨겠네요? 어 거의 한 10년째죠. 그렇죠. 이제 거의 10년이 됐겠죠. 네. 최근에 가격 보면은 그래도 좀 1년 새 좀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어요. 현재 가격은 알아보셨어요? 보통 뭐 저 6억 5천 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한 6억 중반 정도 그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세레니티 아파트 뭐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시청자님의 마음이 바뀌셔야 돼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으로 투자를 할 거라고 하면은 매도시 잡아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제가 지도를 먼저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레미알 세레니티가 이제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종암동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랑 이 내부순환이죠? 내부순환으로 좀 가로막힌 곳이 종암동이에요. 네. 그래서 기존에 뭐 아파트들 다 있는데 비슷한 아파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세레니티가 그래도 가격이 꽤 높은 층에 속하잖아요. 종암동 내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종암동 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주변을 좀 이제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자 종암동이 여기 있는데 주변을 보면은 위에는 뭐가 있죠? 기름 뉴타운이 있죠? 네. 이쪽에 기름 뉴타운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장이 뉴타운입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보면 이제 전농답십리 뉴타운이 있고 이 밑에 이제 왕십리 뉴타운까지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종암동을 제외한 주변이 대부분 뉴타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존 아파트 기존 주거단지보다 새롭게 뉴타운으로 변모가 되면은 가게 그래도 좀 상승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름에 이제 최근에 레미안 들어올 게 한 25평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억 후반 정도 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농답십리도 저희부터 한 8억 중반에서 후반 이제 왕십리 같은 경우가 25평이 어우 막 10억을 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동북권에서 이렇게 이제 좀 가격이 높은 단지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아무래도 종암동은 좀 고립된 그런 분위기 때문에 물론 또 연차도 다르겠죠. 연차도 다르다 보니까 물론 이 아파트들의 가격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보유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이쪽에 그 동북선 들어오는 건 아시나요? 오늘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경전철 동북선이 예상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숙래초등학교 앞으로 이제 여기 생긴다는 이제 발표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게 왕십리까지 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왕십리역이라는 게 왜 왕십리 유타운이 비싸냐 하면 왕십리역 교통이 굉장히 좋아요. 네. 지하철도 막 다섯 개 노선이 다닐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곳이고 또 왕십리까지 금방 가다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6호선 6호선이 좀 강분만 다니다 보니까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게 6호선이고요. 또 이쪽 4호선은 기존의 4호선이다 보니까 큰 영향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동북선이 생기면 좀 수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종암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유를 계속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이게 가격이 떨어지거나 하기보다는 동북선의 영향으로 조금은 더 오를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할 생각이라고 하시면 매도 시기를 동북선이 발표가 됐으니까 지금 이제 분위기가 조금 타오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매도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좋은 곳이라는 게 최근에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께서 정말 좋은 곳을 찾아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매도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더 보유하시면 지금보다 좀 더 좋은 가격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하셔서 고맙습니다. 일단은 교통 호재 좀 누릴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전처리라는 호재 좀 기다리고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소장님 말씀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지금 이현규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시청하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고민 안고 계신다면 주저 마시고 아래 분으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모두에게 친절한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연계된 전화도 그럼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됐어요. 예. 예.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9호 9호 3동 예. 충청 미소지움 아파트 예. 저기 전망하고요. 예. 매도해야 되는지 보유해야 되는지 해서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망하고 그리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유를 해야 되는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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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여기 몇 평인지 알 수 있을까요? 31평이요. 31평이고요. 예. 네. 좋습니다. 이곳에 대한 전망부터 먼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소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9호 3동에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를 갖고 계신 거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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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는 실거주 하고 계신가요? 아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아 부모님이 살고 계신 거고요. 예. 예. 오래 사셨어요? 여기서? 예. 예. 저기 남부 아파트 해가지고 3년도에 재건축 들어가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거주하시는데 전망이 좋으면 계속 보유하실 거고 예. 전망이 안 좋다고 하시면 매도 시기를 한번 잡아보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떤지 해서. 네. 알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신성 미소지움 여기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지벨리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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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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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지벨리가 크게 이렇게 가사한 디지털 단자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 예. 주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이 주변에는 많지가 않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미소지움 아파트가 비교 대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좀 새 아파트가 나와주면서 가격을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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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동안 가격이 좀 올랐죠? 네. 예. 예. 혹시 지금 시세는 알고 계신가요? 예. 예. 5억 한 중반. 그렇죠. 5억 한 초중반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아파트를 찾아보면 그나마 이제 좀 비교되는 게 가산, 두산, 위부거든요. 예. 예. 그런데 얘는 얘보다 더 오래됐어요. 예. 그렇죠? 연차가 좀 더 오래된다가 같은 편의점에 비교해서 얘가 한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빠지는 정도 예. 예.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쪽에는 좀 아파트가 있어요. 이쪽에는 삼성레메아라든지 7호선을 하면서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7호선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아, 예. 예. 여기는 뭐 30평대 아파트가 7억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상이하는 그런 가격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이 미소지음은 참 신기하게도 공업지잖아요. 예. 예. 공업지 아파트가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서 가격이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디지털 단지 지벨리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안정적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요가 안정적인 곳. 물론 이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기보다는 주변에 많은 오피스텔을 거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예. 하지만 저는 이 신성 미소지음이 공업지에 있으면서 수요는 되게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약점을 따지자면 세대수가 작다는 거 그리고 지하철역과 거리가 좀 있다는 게 약점이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그런 가격을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호재가 있는데 바로 옆에 뭐가 또 들어온대요. 여기에.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네. 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뭐 G스케어라고 해서 게임회사라고 있습니다. 게임회사가 사옥을 짓거든요. 아, 예. 지금 옆에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용 창출, 연 5천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크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아파트 옆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 아파트에는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모든 아파트들이 물론 역에서 가까워야 되는 게 가장 좋겠죠. 예. 이거는 약점으로 약에서 멀지만 그래도 주변의 업무 인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은 가격이 하락보다는 오히려 약간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아버님, 부모님이 이렇게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지하철 역과의 거리가 멀어서 불편한 점만 없으시다면요. 좀 더 실거주 하시면서 지금보다 좀 좋아지는 상황을 만나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앞으로 전망이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옆에 이런 대규모 또 사옥도 들어오고 하니까 지금보다는 분명히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하철 역과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은 주변의 업무 단지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죠. 그로 인해서 집가 상승 좀 기대해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역시나 이 또한 호재거리로 작용하니까요. 놓치지 않는 정보로 좀 잘 체크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중간에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또 한 번 연락 주십시오. 이영기 소장과 함께 친절하게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 번호 모두에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결된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네네. 저는요. 강서구 방화동 진로 아파트 32평을 매도하고요. 네. 양평도 벽산 블루밍 25평이나 네. 네. 영창동 삼성 하나로 25평을 두 개 중에 고민 중이거든요. 아.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네. 그거 하고요. 네. 그거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여유자금 5천으로 네. 네. 양천구 목삼동에 있는 빌라 투자해도 되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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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고민거리가 지금 두 가지였어요. 네. 일단 방화동에 있는 진로 아파트를 매도하고 난 다음에 양평동에 있는 벽산 블루밍으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네. 염창동에 있는 삼성 하나로 아파트로 가야 될 것이냐 요게 먼저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유자금이 5천만 원 있는데 목삼동에 있는 곳으로 투자해도 괜찮은 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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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한번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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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방화동에 진로 아파트에 거주 중이신 거고요. 네. 네. 오래 거주하셨어요? 한 3년 거주했어요. 아 3년. 네. 네. 3년 동안 가격이 많이 안 올랐죠? 아니 3년 동안 조금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조금 모르는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30평대인가요? 네. 32평이에요. 32평.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 하나요? 한 5억 5천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 5억 5천 정도. 네.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강서구라는 지역은 특색이 마곡지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마곡지구가 들어오면서 그동안 좀 저평가 받던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강서구 전역으로 해서 가격이 굉장히 다 전고점을 회복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몰라요. 자 진로아파트 사시면서 뭐 뭐 불편하신 점 있으세요? 불편한건 거의 없는거 같은데요. 거의 없으세요? 네. 네. 근데 왜 오기려고 하세요? 네. 근데 이제 뭐 조금 나중에 이 모델링도 어렵다고들 해서 그렇죠. 네 그건 그렇죠. 아무래도 세대수가 작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네네. ... 지금 보시면 이제 방화동 진로아파트 여기 있잖아요. 네네. 5호선 방아역 끝에 있는데 아무래도 방아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연차도 오래돼 가고 연차도 오래된 데다가 서울 끝에 있다 보니까 바로 옆 동네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속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약간 그렇죠. 그렇죠. 바로 옆 동네를 어딜 말씀드리면 마곡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같은 표현을 드러면 마곡 앤벨리 같은 경우는 물론 새 아파트고 조직적으로 조성되다 보니까 30평대가 막 10억이 훌쩍 넘어버렸거든요. 거기에 비하할 수는 없겠죠. 여기는 새 아파트고 바로 마곡지구 옆에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방화동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개발이 계속 더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화동 밑에 있는 재정비 촉진지구가 좀 속도를 같이 내서 마곡지구랑 같이 속도가 막 나서 새 아파트들이 막 들어오고 이런 분위기가 쭉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방화동 전체로 봤을 때 이 부동산 가격이 마구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진로 아파트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을 기대는 하지만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이고요. 만약에 하려면 이 육단지라든지 막 단지들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이거랑 할 때 다 뭉둥을 해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또 단지마다 용적률이라든지 대지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곡지구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강서 쪽에 어느 지역이 많이 가격이 올랐냐. 5호선 지역보다는 9호선 지역이 가격이 더 많이 올랐겠죠. 그렇죠? 9호선이 아무래도 강남과 바로 연결이 쉽다 보니까 9호선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 가양동이라든지 등촌동의 소형 아파트들도 가격이 마구마구 올라 버렸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가격이 저는 정말 생각만큼 덜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지리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옮기시려고 하시는 데가 양평역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양평동 벽산블룸이에요. 양평동 벽산블룸이에요. 네, 여기 있네요. 양평역이 앞쪽으로 있어요. 이 벽산블룸이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네, 네. 이거는 지금 몇 평 정도 알아보고 계세요? 25평이요. 25평. 이거 가격은 어느 정도 하던가요? 4억 8천 정도? 4억 8천. 아마 이것도 최근에 좀 올랐을 거예요. 네, 네. 최근에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올랐는데 바로 옆에 신동아파트가 재건축을 막 추진하다가 속도가 안 나는 게 사실이고요. 네.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아파트들이 좀 오래된 소형 단지들 아파트들이 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바로 옆이 목동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받쳐주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대는 뭐였냐면 목동이 재건축이 되면 2주 소요가 오겠지 하는 기대를 했는데 목동이 재건축도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멈춰있는 거고 여기는 양평역 가보셨어요? 네, 네. 양평역 주번이 어떠세요? 조금 아직은 깨끗하지가 못하죠. 그렇죠. 양평역 이쪽으로 걸어서 나오면 노후된 옛날 건물들 단측짜리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분명히 개발을 해준다고 지금 양평역세권 개발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긴 영등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영등포가 지금 여의도와 묶어서 3대 도심 중에 하나로 개발을 할 건데 아무래도 이 중공업 지역을 개발한다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또 이 벽산 볼리밍도 재건축을 연차는 채워가지만 재건축을 하기도 제가 볼 땐 쉽지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가격은 지금보다 좀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어디 말씀하셨죠? 염창동 삼성 하나로요. 염창역이요? 네. 염창동 삼성 하나로. 네, 염창역. 그러니까 염창역은 좋은 게 뭐냐면 구호선 급행이 다니잖아요. 네, 네. 구호선 급행이 다니다 보니까 염창역 주변에서 많은 다세혜택들이 계속해서 공사를 했고 사람들도 많이 갔어요. 왜? 강남에 사는 사람들도 비싼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호선 나이드로 많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호선 염창역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오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또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목삼동에 빌라를 투자하시고 싶다고요? 네, 네. 새 빌라 이제 신축 빌라인가요? 신축 빌라도 있고 헌빌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삼동이라고 하면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다 뭐예요? 다세대 밀집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요. 옆집이 짓고 있으면요. 한 두 달 있으면 또 옆집도 짓고 이런 곳이 여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세대를 투자할 때는요. 아무래도 비싼 아파트 단지가 옆에 있는 다세대를 투자하셔야지. 이렇게 다세대끼리 막 경쟁하는 데를 투자하는 거는 저는 조금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다세대를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로 아파트에서 옮기는 거 일단 찬성 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양평동에 있는 벽산 블루밍으로 옮기신다고 하시면 저는 옮기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일단 방화동은 어느 정도... 삼성 하나라보다는요? 네? 염창동 삼성 하나라보다는요? 네, 저는 염창동 상성 하나라보다는 차라리 이미 염창동은 그런 개발을 이런 게 다 끝났거든요. 하지만 영등포 중공업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또 양평역세권 개발과 더불어서 그 일대가 이제 좀 변화를 하겠죠. 변화를 하면 언젠가는 헌 아파트들도 새 아파트로 바꾸라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를 선택한다고 하시면 저는 양평동에 있는 블루밍으로 옮기시는 것도 좋고요. 아무래도 방화동 진로는 그런 좀 약점, 지역적인 약점 때문에 더 이상 좀 오르는 게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이주하시는 거 찬성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갈아타는 전략 좀 세워드렸습니다. 두 군데 중에서는 이제 양평동 쪽으로 갈아타시라라는 말씀 전해드렸어요. 좋은 매수 타이밍 같이 또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규 소장과 함께 전화상담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중에 문자들도 좀 도착을 했거든요. 이번에 문자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7723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화정동 별빛마을 구단지 33평을 지금 전세 놓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계속해서 보유가치가 있는 곳인지 그리고 매도를 한다면은 그럼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그럼 매도 시기도 좀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자님 이곳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에 일산이라는 지역 또 파주까지 해서 GTX라든지 그런 철도 노선의 수혜를 입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정동 별빛마을도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별빛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당장은 어때요? 화정역 가기에도 조금 거리가 있고 또 이쪽으로 해서 대공역 가기에는 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른 이유는 아무래도 GTX가 대공역을 통과하고 또 소사대곡선이라고 그러죠. 소사대곡선이 또 새롭게 개통 한 2021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일산에 또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5년에 만들어진 아파트지만 최근에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계획, 철도 계획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대공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어떤 개발이 들어올지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아직은 뚜렷한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과연 이곳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개발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대공역세권으로도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와서 주거로만 변모할 거냐. 이게 지금 굉장히 큰 향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자리가 여기 들어와 준다 하면 별빛마을, 이런 별빛마을이라든지 이런 옷빛마을 굉장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 중심되어 있는 일자리가 분산되어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대공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따라해서 이 별빛마을에 있는 아파트들은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이 한계점이냐 이걸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도를 하시기보다는요. 좀 상황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공역세권 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것이냐 그걸 충분히 지켜보시고요. 또 소사대곡선이라든지 GTS까지 수혜를 받아보신다고 하시면 한 1, 2년 더 보유하셨다가 개발 계획만 보시고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통에서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이영규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고민 상담, 전화 상담 도와드릴게요. 연결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예.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부천 상동인데요. 아, 경기도 부천이요. 예. 예, 근데 이쪽은 뭐 그렇게 아파트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언제 좀 이렇게 팔아야 되나 또 아니면 전망이 좀 궁금해하고요. 예, 그럼 부천 상동에는 어떤 아파트 지금 보고 계시는 걸까요? 풍림 아파트요. 풍림 아파트요. 예. 예,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일 거예요? 아니면 매수 희망하시는 걸까요? 예? 가지고 계시는 걸까요? 예. 예, 거주 중이시고요. 예, 거주하고 있어요. 몇 평일까요? 26평인데요. 26평이고요. 좋습니다. 제가 왜 가격 상승이 없는지 좀 전망들 좀 같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꿔드릴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천 상동에 거주하시고요. 예. 백송마을 풍림 아파트 거주하신 거고요. 예. 거주는 오래 하셨어요? 네, 입주 때부터 했어요. 아, 입주 때부터요. 예. 이게 입주가 한 2000년대, 초반 2002년 정도인가요? 예. 아, 그때부터 입주하셨는데 가격이 좀 올랐다가 지금 멈췄죠? 아, 오늘도 그 자리에는 관심이 없다가 요즘 들어도 관심을 갖게 되고 보니까 여기는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현황은 전망이 궁금하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부천의 전 지역 아파트가 그래요. 그러니까 7호선이 개통될 때까지 막 오르다가 7호선이 개통된 이후로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들이 멈춰있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부천이라는 곳이 그런 곳인데 지도를 좀 보시면 백송마을 풍림이 여기 있어요. 외곽순환 고스토로 바로 밑에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다 90년대 중반에 조성된 아파트들이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다 조성된 아파트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백송, 풍림하고 뭐 경남하고 요 한라 요 세 개를 제외하고 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다 중대형이죠? 예. 예. 보통 뭐 40평, 50평 되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중대형 아파트 가격도 높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25평대 아파트들도 물론 실거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소형평수가 없는데 소형평수가 몇 개 있어서 굉장히 선호도는 높을 수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런 역 주변에 있는 상동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도 가격이 안 오르기 때문에 예. 밑에 있는 아파트들도 가격이 쉽게 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예. 또 부천이 최근에 좀 공급이 있지만 그러니까 2002년 여기 입주한 이후로 최근 한 10년 동안은 공급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공급이 돼서 새 아파트들이 가격을 같이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부천에 있는 상동에 있는 아파트들 대부분이 가격이 어느 정도 멈춰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가격이 막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상동이 굉장히 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이라든지 상동이라든지 7호선이 뚫리면서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아졌고 최근에 시청 옆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예.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들만 가격이 상승하는 시장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 있는 지역 중에서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오랜 기간 없다가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 그 새 아파트만 오르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천도 크게 다르지가 않고 이 뭐 90년대 중동에 신도시 개발했던 것들은 가격이 오를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이 상동에 있는 2000년 초반에 조성된 아파트들도 가격이 지금 상황에서 쉽게 오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좀 더 도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부천에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거예요. 이제는 부동산생이 안정화가 된 거고 가격이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거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는 곳이 부천 상동 중동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동 중동에 막 일자리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7호선을 타고 서울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중동 상동은 배드타운이죠. 그러니까 잠은 여기서 자고 출퇴근이나 활동은 서울이라든지 인근에서 하는 그런 배드타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기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하신다고 하시면 그냥 편하게 실거주 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가격이 좀 더 올랐으면 좋겠다 싶으면 당연히 매도라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뭐... 그렇죠. 근데 이 가격에 맞는 아파트들을 또 찾기에는 쉽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막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라 올라라 그런 기대만 안 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편하게 그냥 실거주하기 좋은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천, 상동 이렇게 전망 좀 살펴드렸습니다. 소장님 말씀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이현규 소장과 함께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부동산 고민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 은평구에 있는 백년산 이스테이트라는 데 살고 있는데요. 네. 그쪽에서 이쪽 지금 백년산 이스테이트를 팔고 아, 매도하고? 네, 매도하고. 그 다음에 풍무동에 있는 프로지오 센트리빌 아파트를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생각을 잘한 건지 네, 그럼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풍무동이면 김포 맞죠? 네, 잘하셨습니다. 김포지역.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은평구 백년산 히스테이트를 매도하고 이제 김포지역으로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옳은 선택인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역시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에 사시는데 김포로 가시려고요? 아, 그 대출이 있으니까 아예 대출을 싹 정리를 하고 네.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김포로 넘어갈까 생각을 한 거거든요. 아, 근데 여기 사시다가 김포로 가셔도 생활반경이나 직장 이런 거 큰 상관이 없으시고요? 네, 제가 이제 그 마곡 그쪽을 자주 가서 아, 그러세요? 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좀 찬성 의견은 안 드릴 거거든요. 아, 네. 일단 지도 통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자, 백년산 아파트가 1차 사신다고 그러셨죠? 네. 1차면 공기가 굉장히 좋겠네요? 산이 뒤에 있어서 좋죠. 그렇죠? 공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 좋은 곳은 뭐가 안 좋다? 교통이 좀 안 좋은 거죠.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기 좀 멀어요. 물론 세전력이 앞으로 여러 노선이 예정돼 있긴 하지만 세전력 가려면 버스를 이용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다 백년산 힐스테이트란 말이에요. 한 3,500, 4,000세대 되겠죠, 힐스테이트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전원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선망하는 그런 아파트거든요. 네. 가격도 최근에 좀 올랐죠? 네, 몰랐어요. 그럼 주변이 다 오르기 때문에 오른 건데 백년산 힐스테이트가 왜 더 이상 가격이 가파르게 못 올라가느냐. 그걸 보시면 간단합니다. 여기 힐스테이트가 있는데 주변으로 해서 밑에 가재홀류타운이 있죠. 네. 수색 증산도 개발 중이고 또 이쪽에 보면 녹번동이라든지 응암동에 재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지만 내 아파트가 공기는 좋지만 나보다 교통이 훨씬 좋은 곳에 새 아파트지 계속해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비해서 경제력이 좀 딸리는 건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그래도 백년산 힐스테이트는요. 그 브랜드라진 것 자체로 굉장히 저는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두 번째 문제가 김포입니다. 제가 왜 김포를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냐 하면 김포를 보시면. 물론 풍모가 굉장히 김포 중에서는 좋은 곳이긴 해요. 네. 풍모 지금 센트럴 프루지오 몇 평 가시려고 생각 중이세요? 34평이요. 34평. 그럼 평수는 거의 비슷하겠네요. 네. 여기가 풍모 프루지오, 풍모 센트럴 프루지오가 있는데. 물론 경전철이 들어오겠죠 김포에는. 네. 경전철이 들어오면 살기가 좋아지는데. 김포라는 곳이 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급량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김포 전체적으로도 그동안 저쪽 구례라든지 또 장기동에 처음에 아파트가 공급될 때부터 공급량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나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 김포인데. 최근에 풍무라든지 걸포, 고촌 이런 데 아파트들은 그래도 가격이 많이 올라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센트럴 프루지오 같은 경우도 입주식이 다가오면서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주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김포가 이렇게 해서 한강신도시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공급량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3기 신도시 어디를 발표했죠? 계양을 발표했죠? 아, 네네네. 네. 인천 계양에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또 인천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검단이라든지 검함에도요. 지금 김포에 거의 버금가는 그런 숫자를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수도권 아파트에 청약 경쟁률이 자꾸 떨어진다. 그게 검함이었거든요. 검함 같은 경우에 정말 브랜드 있는 아파트를 했지만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미분양도 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김포 풍문은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서울하고도 가깝고 마곡하고도 직장하고도 가깝잖아요. 굉장히 좋은데 주변의 여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김포도 공급량이 많은데 그 밑에 또 공급해 또 공급해 3기 신도시가 공급해 한마디로 공급량이 포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론 개인 상황이 다 다르겠죠. 대출을 정리하시고 더 새 아파트에 가시는 게 맞긴 해요. 본인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속 편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부동산 시장을 보는 사람으로서는 앞으로 가격이 오르면 백년산이 더 올랐지 김포 풍문가 더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개인적인 영향에 따라 다른 겁니다. 시청자님께서 나는 대출 없이 살고 싶어 하시면 옮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김포 풍문 센터럴 푸르지오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백년산 헬스테리트를 갖고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풍무점이 매물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거는 입주 시기에 여담이긴 하지만 제 손님도 풍문 푸르지오를 분양받으셨는데 전세가 한 6개월째 안 나간다고 해요. 거래는 지금 다 그런 것 같긴 한데 공급량이 워낙 많으니까 매물도 많이 나오고 전세도 많이 나오고 월세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못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더 오르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고요. 물론 경전철이 들어오면 지금보다 조금은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라면 백년산 헬스테리트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정말 대출을 다 없애고 나는 새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 하시면 옮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 큰 미래를 봤을 때는 서울에 있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출 없이 좀 나는 속 편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 이주하시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제 가격 상승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고려해 보시라는 의견 드린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궁금증 생기시다면 또 한번 연락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계속해서 도착하고 있어요. 풍납동에서도 보내주셨고 부산에서도 보내주셨네요. 동작구에서도 문자 보내주셨는데 동작구 문자 좀 볼게요. 끝보로 6657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419-42번지 다세대주택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곳 어떤 곳일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소장님 이곳 지금 사당동이거든요. 다세대주택 이곳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바로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당동 한 요쯤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사당동이라는 게 굉장히 넓어요. 사당동이 굉장히 넓은데 아무래도 이 지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세대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신축 다세대보다는 오래된 다세대가 많은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더디겠죠. 사당을 멀리 봤을 때 1구역, 2구역 이런 데는 아파트도 들어섰고 최근에는 여기 또 5구역도 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 지역은요. 지금 개발 계획이 없습니다. 개발 계획이 없기 때문에요. 앞으로 어떤 걸 기대해야 되느냐. 그렇죠. 소규모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신축 다세대를 짓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거를 사주기를 기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지금 있는 오래된 것을 좀 새 걸로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곳이 바로 이 사당동 주택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보자면 매도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두 개의 방법 외에는 큰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규모 재건축이 쉬운 것도 아닐 거고요. 또 땅 모양이라든지 또 대지 지분 이런 걸 충분히 살펴서 또 새롭게 건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면요. 혹시 뭐 연차가 몇 년 됐는지 이런 거 자세하게 안 나와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라면은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당동에 있는 단수의 혜택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